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업무 국케어 위탁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케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 박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업에 대한 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한 꿀팁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초기 상담을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아마도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텐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가지 정도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전화가 옵니다 보호자나 수급자한테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또는 저희 아버지가 또는 저희 가족들이 이러저러해서 기간 이용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센터장님 대표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다가 만나는 분들 보호자나 수급자 중에 이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한 상담은요 승률을 높이셔야 돼요 100건을 상담해서 60건을 계약하게 되면 60% 50건을 계약하게 되면 50%잖아요 어떤 때는 100건 상담에서 10건도 계약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우리의 최선은 확률을 높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축구나 야구 경기에서 홈구장의 이점을 잘 알고 계시나요? 익숙한 공기, 익숙한 공간, 익숙한 팬들의 응원 등 홈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일 겁니다 상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외부에서 많은 사실과 이야기를 보호자한테 전달하거나 전화로 많은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그 상담자가 진짜로 고수이거나 또는 진짜로 하수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전화나 대면에서 바로 계약하면 그 짜릿함 저도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홈그라운드가 우리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방문 요양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어르신 댁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라도 계약 전 한 번쯤은 꼭 센터로 모셔서 상담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식 사무실에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 즐거움을 보호자하고 수급자에게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방문은 요양보 선생님들만 계속 얼굴을 보잖아요 방문은 요양보 선생님이 하지만 전문적인 어르신들을 위한 계획 이런 정식적인 것들은 사무실에서 제공을 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도 있고 좀 더 대표님이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주간보호나 요양원의 경우에도 처음 전화가 오면은 전화로 모든 걸 설명하기보다는 질문을 많이 이렇게 해 오신다고 해도 보호자님 어르신들하고 한 번 내방 상담을 잡아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방문하시고 차염하시는 것이 이렇게 전화로 질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 상담은 무료이기 때문에 언제든 방문하세요 또는 저희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우리 기관에서 내부에서 생활해야 되는 어르신들에게 홈그라운드를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상상 속으로만 존재하는 요양원과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의 안 좋은 인식들도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는 사라지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깊은 이야기는 모셔와서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모든 이야기를 다 진행하기 전에 기관의 주요 거점을 한 번씩 둘러볼 수 있게끔 배려한 이후에 소개를 다 한 이후에 상담을 진행하시면 상담자가 초보여도 반 이상의 승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기관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기관의 강점을 보여주고 시작했기 때문에 계약을 할까 말까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느냐로 넘어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미 고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한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 상담하실 때는 꼭 우리의 기관 홈그라운드에서 상담하세요 근데 말빨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계약으로 만드게끔 시스템이 계약으로 가게끔 만드세요 영상 말미에 저희 영업자료 일부 올려드릴 테니까 활용하시고요 오늘도 감사드리고 저는 천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